미션을 공개합니다. 비보이 도냐. 내 나이 부족한다고 하셨어요. 수현 씨도 너무 의심하셨는데 지금 상호가 나서. 공개하지 마. 뼈를 싸고 있는 그 거기를 이거 손상이 돼갖고요. 3주 정도를 계속 그냥 쉬라 그러는데 우리 빅쇼도 있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바꿔서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도 없고 지금 안무를 소화하려면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기는 싫고요. 지금 와서 포기하면 사람들은 제가 연습한지도 모를 텐데 그러면 너무 아깝고 같아서 너무 많이 속상하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박수현 씨의 미션을 공개합니다. 비보이 도냐. 비보이 도냐. 비보이 도냐. 비보이 도냐. 비보이 도냐. 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바꿔서. 쉽게. 그래도 포기하기 싫고요. 지금 와서 포기하면 사람들이 제가 연습한지도 모를 텐데 이러면 너무 아깝고 같아서 그래도 포기하면 쉽지는 않아요. 아우 어떡해 아우 너무 아쉬워 아우 잘할 수 있었는데 화이팅 저 상태로 자전거를 타야되는데 아우 잘할 수 있었는데 코미네들이 잘하는 줄 알았거든 랩하고 이런 거는 뭐 설 줄 알았거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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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클럽에 넌 안 돼 넌 나가 이거 나이 많아 입장 금지야 너 깜빡깜빡해 나가 안 돼 내가 죽었어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비보이 하고싶다고 너는 조금만 하면 우울걸? I came here to rock the party So everybody take your party Your lady's going up and dance now This is where I came We got the group dance from music 지금 융화됐어 융화됐어 비보이드라고 언니가 지금 더 아파 아까 리허가 끝나고 나서 더 내가 아파 내가 아파 지금 안간힘으로 하고 있어 잘한다 언니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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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아 우리 박소연 씨. 야 정말 감독의 무대가 일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버닝 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말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천만장에 박소연 씨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 박소연 씨. 아 잠깐만 움직이지 마시고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음성만. 제가 사실은 기본 프리즈도 하고 나이키도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다 또 중간연금을 했잖아요.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의욕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많이 못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워요. 아픈데도 몸을 이끌고 나왔다는 그 자체가 도전의 모든 점수를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야 이 꿀입니다. 빅쇼. 감사합니다. 세상은 중요하고 열심히 한 자에게는 꼭 대가가 따른다는 또 이 멋진 기운을 또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 마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우리 박소연 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